2020년 3월 2일 스타토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기를 언제 다시 또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은 제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기로 들어갔는데 뭐지? 항상 저기로 들어갔는데 뭐지? 왜 전개있지? 원래 항상 저기로 들어갔거든 잠시만요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잠시만요 잠깐.. 미쳤다.. 어디 계세요? 혹시 어디.. 정 Videos 정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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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뭐지? 뭐야 이거.. 아까 집에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거기.. 거기 누구세요? 죄송합니다 거기 누구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당신이 누구인가요? 뭐야 이거..? 어흑 어흑 음 아 아 아 어 어 와..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자의시키네.. 나를 자의하네.. 해봐.. 존나게 춥다.. 털이 잃을.. 하.. 베리 베리 스미마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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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, 안 돼. 도저히 안 돼. 도저히 안 돼. 안 됩니다. 안 돼. 이러다가 돼집니다. 이러다가... 안 됩니다. 이거 돼집니다. 여러분들 이곳은 망자가 그냥 일본식 적상 카우트... 도저히 안 되겠다.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얘기가 안 돼요.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냥 오로지 이콜이 몸으로 빌려서 들어와서 하려는 거 같은데... 얘기 안 된 거 같아. 오빠들... 구독... 좋아요... 알림 설정까지... 오... 오..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